이런 가운데 윤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어제 용산에서 비공개 회동을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삼겹살 만찬 엿새 만에 다시 만난 건데요. 정하수 논술위원, 그동안 약간 좀 감정의 앙금 같은 게 있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꽤 오랫동안 만난 건데 분위기가 매우 좋았다고 그래요? 네, 흘러나온 얘기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부터 12시 반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회합을 가졌고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심은 안, 식사는 안 한 모양이에요. 나오는 얘기가 한 두 가지 종류 정도로 나뉘는데 하나는 이렇게 넓게 포용을 해가지고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당해서라는 말하고 그다음에 당의 일은 당대표가 알아서 하시라.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얘기한 두 가지 방점이 찍힌 말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대표는 걱정 없이 잘 해내겠다라고 이제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어다르고 어다르고 사실은 그 분위기와 맥락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걱정 없이 잘 해내겠다라는 게 당의 일을 당대표가 알아서 하는 거를 걱정 없이 잘하겠다는 뜻인지. 폭넓게 포용하겠다를 잘하겠다는 뜻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애매하고 해석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부장님이랑 같이 중국집 갔는데 여러분 다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해놓고서 난짜장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하고서는 주문을 다 받은 이후에 맨 마지막에 난짜장면 하는 거랑은 뭐 똑같은 두 마디 말만 했어도 이거는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도 정말 그 분위기의 진실은 그 당시에 있던 그 세 분만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김구실 실장, 지금 국민의힘의 당직 인선, 이 친윤계인 정정식 정책위 의장을 유임할 것인가, 교체할 것인가가 놓고서 지금 굉장히 큰 관심이잖아요. 당직 개편을 한 대표가 알아서 하세요라고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것은 정말 알아서 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알아서 내 마음에 들게 하라는 얘기인지 어느 쪽에 무게가 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어제 비공개 회동이 성사됐고 거기에서 대통령이 신임 당대표에게 일단 당직과 관련해서는 또 당직 인선과 관련해서는 알아서 하라라고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로 봐서는 어제 회동을 통해서 정정식 의장의 교체는 이제 당정 간에 상당히 순리적으로 조율이 물밑에서 된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정식 의장이 가장 깔끔한 방식은 스스로 당대표가 선출되자마자 사의를 표명했으면 간단한 일인데 이걸 버티는 바람에 문제가 커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당대표가 추경원의 대표나 아니면 정정식 정치기장 본인을 만나서 양해를 구하는 정치적 행보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저는 그렇게 조언을 드렸습니다만 그렇지만 또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의 의견 조율은 분명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 당대표가 됐고 변화를 시작해야 되고 당정관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대통령과 용산하고는 공식적 채널을 통해서 조율을 하면서 양해를 받는 게 당정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저는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어저께 자리가 마련된 것이고 지금 알려지는 바로는 한동훈 대표 측에서 만나자고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는 정정식 정치기장의 교체는 저는 확실하다고 보이고 다만 그 후임 인사가 완전히 친한 인사가 될 것이냐 아니면 개파색이 좀 옅으면서도 용산에서도 충분히 납득 가능한, 양해 가능한 어떤 분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의 개인적인 판단의 문제이지만 정정식 정치기장의 교체 그리고 당대표가 새로 선출된 만큼 이제는 자기의 의지대로 당을 좀 끌고 갈 수 있는 중요한 개런티는 받은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박석열 의원님께서 당은 다름지다만 국회에서 만나서 혹시 안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 한번 저 당대표 대신 다음날 저 어떤 회의장에서 한동훈 대표를 보기는 했죠. 하여튼 저는 어제의 만남을 두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로 형식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따박따박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첫째 전당대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서 축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해서 언론에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안 할 것이다라는 예상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안금으로 보면 그러나 대통령이 참석해서 축사를 했어요. 그런데 축사를 했는데 그 아주 상징적인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쉽게 해서 마음이 그렇게 썩 세리머니를 할 만큼 좋은 상태가 아니지 않은가 이런 걸 했는데 어쨌든 참석을 해서 축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전화를 해서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또 이렇게 오늘 만나기도 했고 형식적으로는 이러한 서로 해야 할 일들을 따박따박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김근식 교수가 희망을 가지고 설명한 그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배치가 되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에서 갈등이 있을 때 아니,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형식적인 이런 문제들을 예의를 다하고 성의를 다 했는데 너네는 왜 그래? 라고 하는 서로 내용적인 갈등에 있어서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런 교두보들을 다 이제 따박따박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내용상 넘어야 할 갈등의 골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제대로 넘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러브샤아트시스 회동을 위해서 당정화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약간 남아 있다는 게 바로 이 최혜병 특견법 관련 아니겠습니까? 최혜병 특견법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이 날 거라고 예상하세요? 그건 저는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당대표 후보로 나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3자 추천과 같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가 보장된다면 적극 발휘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고 그때 그 이야기를 했던 건 뭐냐 하면 최혜병 특검이 형사적으로 사법적으로 처리될 만한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기를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기회를 몇 번 놓쳐서 국민들이 굉장히 의혹이 커졌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계속 최상병 특검으로 지금 파상공세를 벌이고 있고 강행 통과를 시키는 것이어서 그러한 민주당이 주도하는 입법 독주에 의한 최상병 특검에 대한 대응으로 제3자 추천 특검을 이야기한 것이어서 엊그저께 이게 이제 재폐결까지 가서 폐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국면은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당대표가 된 만큼 당내에서 이제 그러면 민주당이 또 같이 강행할 수 있는 최상병 특검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들을 민주적인 토론 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모아보겠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는 21대 국회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번에 한동훈 대표도 말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독소조항을 없앤다고 한다면 여야가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 안과 또 국민의힘 안에서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납득할 만한 그런 수준이고 그러면서도 공정하고 중립적인 이것이 가능한 독소조항이 사라진 여야 합의 가능한 그런 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이 먼저 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안에서의 의견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서 여야가 그 타협하고 대화하는 것이 바로 특검에 대한 합의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저는 충분히 용산과 대통령실도 설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